안녕하세요 정민턴입니다. 저는 기존에 KBB-79를 많이 선호하는 팬이었는데요. 이번에 정민턴배 대회에서 0인구로 KBB-77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모든 선수들이 만족할 만큼 내구성도 좋았고 비거리도 딱 맞아서 모든 선수들이 좋아했는데요. 탈색콕의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 한계가 더 들어있는 KBB-77 많이 애용해주세요. KBB-77. 오오오오 승인 iciones 팀 군 팀 팀 팀 팀 팀 팀 팀 힘 팀 팀 팀 3, 2, 1 2, 1 2, 1 2, 1 2, 1 2, 1 2, 1 3 5 6 6 7 8 8 9 11 12 12 12 13 12 13 13 14 14 15 15 15 16 16 16 16 16 16 17 17 18 18 18 19 19 19 20 20 20 20 20 20 22 22 20 21 22 22 23 23 23 24 24 25 21 22 22 23 22 22 23 23 23 24 25 25 25 23 25 22 24 25 25 25 25 25 25 25 1-2-2-2-1 2-2-2-2 Darma 3-2-2-2 3-2-2-2 GO! 1-2-3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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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